안녕하세요 저는 2주 전에 왔었습니다 저 리그 제주랑 경기하러 왔었어요 그때 왔을 때보다 더워졌네요 어 몇 층이지? 저희 이번 소집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먼저 간다 인생이 혼자 아닌가? 좋은 성적을 내는 게 일단 목표인 것 같아요 잘해서 부담없이 잘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째 저기는 욕하는데? 어떻게 오셨어요? 같이 오셨잖아요 같이 오셨잖아요 어떻게 오셨어요? 승환 형, 승환 형 승환 형 같이 오세요 승환 형 같이 오세요 승환 형 같이 오세요 승환 형 몇 층이에요? 3층 제주도에서 하는 만큼 제주 유나이티드 선수로서 더 약간 그런 책임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제주도민분들한테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, 잘하려고요 잘하려고요 체초주 Glder공원에 부착해 있습니다 자자펠트를 착용하시고 비행기가 멈추는 후 첨단에 segundo 주의해 주십시오 Katie Land absolute Camion 제 7년 전에 로봇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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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봇. 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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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. 너무 좋습니다.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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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아! 념하고! 오오오오! 야야야야야야. 이 Spaß! 이리오는 너야야야! 이리오는 너야야야야! 이리오는 너야야! expire! 자! 놔저 ofere세요! 놔저다 놓아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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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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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교수아, 오랜만에 해보니까 어때? 아, 재밌어요. 가난한 평가사 또 리뷰고, 네, 재밌게 관계하겠습니다. 많이, 많이 봐주세요.